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천경제연구원의 홍연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트렌드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푸드테크 시장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푸드테크 인심이 활용실태, 푸드테크 정책 동영위 전망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드테크 시장 및 사례입니다. 푸드테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으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주문배달 플랫폼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요즘에 외식하실 때 조리로봇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상태로 매장이 운영되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배달 플랫폼이라든지 조리로봇, 무인매장 등이 전부 푸드테크 영역에 들어가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배달 로봇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푸드테크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 간편식의 이용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굉장히 많이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HMR이라든지 그리고 식물 공장에서 식품이 생산되는 에그테크, 대체유, 배양육 등도 모두 이 푸드테크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푸드테크는 얼만큼 성장해 오고 있을까요? 세계 시장 조사 기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약 6에서 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연두색 부분이 아시아 부분인데요. 2025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이 약 900억 달러로 25%의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요. 약 61조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30%씩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푸드테크 시장이 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기술의 혁명이 있겠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의 제조, 가공, 외식, 육통, 소비 전 영역에 걸쳐서 비즈니스의 기술적 수요와 결합하여 식품의 산업과 기술이 융복파 연계성이 커진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과 동시에 이런 동물성 단백질의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식품 기업 역시 ESG 경영의 핵심 키워드인 식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 데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품 제조 및 서비스 부분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빙로봇, 제조로봇, 무인화 시스템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외식업계에서 육체 작업의 고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편리한 노동 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이주화도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고령화 추세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급하게 많이 소비 성향이 바뀐 초개인화 소비 성향에 의해서 개인의 건강,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푸드테크 시장을 성장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푸드테크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5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식물 공장, 대체 식품, 온라인 플랫폼, 조림 및 서빙로봇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초점 속에서 푸드테크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여기 원재료 생산, 대체 식품, 식품 가공, 유통 물류, 외식 조리, 외식 서비스, 소매 배송, 가정 소비, 음식 쓰레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푸드 밸류 체인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푸드테크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지금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익숙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드테크 시장 동향입니다. 저는 얘기를 식물 공장부터 한번 시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 공장은 광, 온습도, 배양액 성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외부 기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밀폐된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식물 공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인데요. 지금 국내 스마트판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아직 식물 공장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5년 1,800억 원에서 2020년에 3,576억 원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의 성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스마트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0%에서 6.6%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물 공장에서 재배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상추, 엔디브, 치커리, 청경채, 케일 등이 있고 최근에는 바질, 딜, 루콜라 등의 허브류까지 포함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되는 천연물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LED 광파장, 온도 등 재배 환경에 따른 약용 작물의 유효성분 함량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식물 공장 기업은 팜8와 엔싱이라고 제가 지금 사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아마 요즘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식물 공장 내에 식물이 재배가 되고 또 신선 편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 식품 분야입니다. 대체 식품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식품으로 식물성 대체 식품, 배양류, 식용공충, 해조류 단백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계 대체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123억 달러에서 2025년 179억 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체 식품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떠올리실 수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국내 대체 식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식물성 대체 식품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비단 채식주의자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고 또는 고령층에서 육류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 기술 발전과 함께 식물성 대체 식품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을 비롯한 대형 식품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식물성 재료를 음식으로 만드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육류를 먹는 것과 같은 식감을 구현하고 이 맛과 질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체 식품 제조 기업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한 그런 브랜드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롯데, 지구인컴퍼니, 시제제일제당, 풀무원, 신세계푸드, 농심 등이 전부 대체 식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시제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은 곳에서는 비비고 또 지구 식단에서 거의 육류 만두와 식감과 맛의 차이가 없는 그런 만두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식품은 종류별로 필요한 요소 기술이 상이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발굴, 공정가공기술 등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 식품 제조에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원 소재발굴, 식물성 단백질 조직화 기술, 풍미구현이나 첨가물 개발 등이 바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성 대체 식품과 배양육이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양육은 굉장히 다른 종류입니다. 이 배양육은 동물로부터 세포 조직을 채취하고 위성 세포를 선택해서 배지를 사용하여 세포 배양 및 근육 섬유로의 분화 성숙을 촉진시켜서 나중에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대체 식품과 배양육은 이 시작부터가 굉장히 다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식물성 대체 식품이라고 하면 이 말만 사실 새롭지 예전에 있었던 콩고기의 굉장히 진화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배양육은 동물로부터 세포 조직을 채취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단백질 기반 식품은 곤충 중 식용 곤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곤충 소재 발굴과 곤충 유지 단백질 등을 추출하기 위한 가공 기술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D 식품 프린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식품 프린팅은 분말이나 액체 형태의 원료를 층층이 쌓아서 3차원으로 재구성화된 기술로 전세계 3D 식품 프린팅 시장 규모는 2018년 7,890만 달러로 연평균 46.1%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5.3억 원 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셔도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자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3D 식품 프린팅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는데요. 현재 그 식품 위생법상 프린터를 통한 식품 생산과 판매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용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인 탑테이블이 연구용 3D 식품 프린팅 장비인 푸디앤 프로라는 것에 개발에 성공하여서 제품을 출시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류 유통 분야와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신규 플랫폼 확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장기와 그 다음에 세계적인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그리고 유통업체의 공급망 강화 등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국내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입니다. 모두 유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블록체인 규모는 2019년 588억 원에서 2025년 1조 2843억 원으로 연평균 67.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농식품 유통 및 물류 부분에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 KT가 농신 데이터 시스템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안전 이력관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트에서 사업 물건의 QR코드를 찍으면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푸드테크 산업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요. 2017년 2조 7,30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보시면 25조 6,800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75.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모바일 쇼핑은 같은 기간 동안에 2조 3,500억 원에서 24조 9,800억 원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사실 이런 전체 국내 음식 서비스 거래액에서 다 모바일 쇼핑으로 거래가 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글로벌 푸드로봇 시장의 성장입니다. 글로벌 푸드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9억 원 달러로 연평균 13%씩 성장해서 2026억 원에는 약 4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음식 조류용 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에 8,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에서 28년 사이에는 연평균 16.1%로 성장해서 2028년에는 약 3.2억 달러 수준에 도달을 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로봇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인 점포입니다. 국내 유통업계 그리고 외식업계에서 불고 있는 무인화바람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을 넘어가지고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무인 상점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무인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무인 매장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마트 24의 김포 데이터 센터점이라고 제가 사진을 붙여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매장도 지금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식물 공장이라고 소개 드렸던 그런 같은 사례인데요. 이 파메트의 지하철역에 지금 이렇게 식물 공장 안에 재배가 되고 있고 이 상품도 사람이 없는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무인화 점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그 왼쪽에 카페 달콤에서 만든 로봇카페 비트가 있는데요. 상주 직원 없이 24시가 운영되는 무인 카페입니다. 요즘에 기차역에서도 사람이 없고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보실 수가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로봇아르 때의 조리로봇 치킨이 이 치킨을 튀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상점의 모습입니다. 이 조리로봇이 최근에는 학교에 있는 급식 시설에도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외식뿐만이 아니라 급식까지 이 조리로봇이 활용되는 형태로 점점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 푸드테크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푸드테크는 북미 지역에서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 탄소발제국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 대체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대체육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체 식품이 미래 먹거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기존의 대형 식품 회사들이 대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대체 식품은 이 비단 육류를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제품을 대체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콩, 완두콩, 귀리, 견과류 등으로 만든 대체 유제품 생산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로는 이 대체 유제품 생산 업체인 실크와 소이딜리셔스, 그 다음에 모방 대체 유제품 생산 업체인 카이 트윌과 포리지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생산한 그런 대체 단백질 식품 제품을 아시기 전에 아마 비욘드 및 임파서블 푸드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먼저 그런 대체 식품, 대체육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됐었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미국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이랬을 때 아마 접해본 경험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보는 무인화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겠죠.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무인식료품점인 아마존고, 매장 내 식사 공간이 없이 운영되는 고스트키칭 같은 경우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건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또 계속되는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에 투자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림이 서빙로봇 도입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식물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상용화가 먼저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혁신 농업 방식은 실내 수직 경작으로 넓은 농경지가 필요 없이 이 신선한 채소를 도심 근교에서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임팜은 세계 최초의 매장 농장 콘셉트를 도입해서 유통 매장이나 식당 내에서 농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로워팜은 2013년 영국 런던에서 폐공장을 임대해서 수직형 아쿠아포닉스를 사용했어요. 거기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체식품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공장식 축산의 윤리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배양육 등 육류 단백질 대체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플러스 유럽에서는 베지테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지테리안, 비건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이 대체식품 개발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체식품이 예를 들은 이 사지를 제가 좀 넣어놨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런 식용공층 산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식용공층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쉽게 손이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유럽 소비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식용공층 산업에 대한 시장 전망은 박지만 이런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 직업적 생산 체계 그다음에 높은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산업 발전 및 제품 상용에 걸림돈을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비자로 확대한데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럽의 생명공학 식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을 좀 예를 들자면 이 네덜란드의 와게닝킹 지역에 푸드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산학연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상용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푸드밸리에서 이런 대체식품이라든지 또 식물공장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식품 프린팅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상용화되지 못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3D 식품 프린트로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는 이 3D 식품 프린트로 제작한 고령 친화 식품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치아가 튼튼하지 않은 노년층을 위한 젤리 형태의 요리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영양소가 각종 영양소가 담겨있는 형태에 그리고 채소를 잘게 썰고 찌는 방식으로 이렇게 섭취가 훨씬 편안하게 만든 그런 식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이 레스토랑에서 남거나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수분을 날린 다음에 이 3D 식품 프린터를 활용해서 페이스트, 비스킷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고령암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케어푸드, 메디푸드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또 확장될 것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3D 식품 프린트로 제작 식품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 네덜란드 사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푸드 업사이클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남기거나 사용하지 않은 식재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구워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3D 식품 프린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대체육 등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제품들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풀무원의 지구식단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기업에서 대체식품을 활용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맛도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고요. 비단 이런 HMR 제품뿐만이 아니라 식물성 장치, 그다음에 이런 대체유 종류들도 다양하게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랜투드라고 해서 이런 베지테리안 비건을 위한 식단까지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대체식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